우리는 사우정 친구들 사우정 풀하우스 야 너 어제 풀하우스 봤어? 너 풀하우스 입었어? 아니 송혜교랑 비랑 나오는 풀하우스 봤냐고 뭐? 송혜가 풀하우스 입고 비만 잤다고? 에이 짜증나! 야 너는 풀하우스 알지? 어 플란다스에게 알어 야 거기 프랑스에 나오는 비 죽이지 않냐? 어 플란다스에게 비 맞고 죽었어 사우정 금도끼 은도끼 으쌰 으쌰 어이쿠 도끼가 물에 빠졌네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? 아니요 이 은도끼가 네 도끼냐? 아니요 그럼 이 쇠도끼가 네 도끼냐? 네 맞습니다 그럼 네 도끼가 뭐란 말이냐? 사우정 슈퍼맨 난 강도다 꼼짝마 나보고 깜찍하다고 소리 지르지 마? 응 효리 닮았단 말이지 지겹더라 칫을 세겠다 섹시하다고요? 그래도 이것만은 안 돼요 아니 이거 그냥 호화하스니 도와줘요 슈퍼맨 살려줘요 슈퍼맨 배트맨 half it 히이 4 av ох den 40 ann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